야, 날이 덥네, 진짜. 덧다 덧다 하면 더 더운데. 오랜만이다, 열세. 아유, 열세집 오랜만이네, 여기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. 네, 반갑습니다.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, 선생님?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. 전화 오면 금방 가야 돼요, 또 전화. 아, 전화 오시면 또 바로. 아, 괜찮아요, 그냥. 저기가 유키손더블록이라고. 네, 준비일이 없어서. 괜찮아요, 그냥. 근데요, 지금요? 뭐냐 하면 수고해야 돼요. 선생님, 이거 의자랑 이쪽으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, 저쪽은? 무슨 얘기인데, 근데. 알 수가 없네. 아니, 뭐 저기 별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. 네, 무슨 얘기예요? 진짜 너무 편해 보이셨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조그마치만 이렇게 딱 이렇게 발 뻗고 앉으셔서 신문 보시면서. 선풍기 바람에 여기 바람도 사악 이렇게 오고. 세상 느낌에 되게 좀 평온해 보이신다, 좀 느껴서 제가. 돈이 많아야 불편한데 돈이 없으니까 되네요. 그 관리하려면 불편한데 없으니까 망고탱이 형 편해. 아니,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다 인사를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오래 앉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. 몇 년째 운영하시는 거예요? 한 3, 40년 됐어요. 이 점포 그대로예요? 네. 그래서 여기서 3, 40년이 되셨다고요? 됐어요. 우와. 우와. 우와, 뭐 나왔어. 70 몇 년. 아니, 70 몇 년 되니까 잘 모르겠어. 나도 한번 봐야 되겠어. 아니, 이제 내가 노점상을 몇 년 더 했다는 게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, 이게. 79년, 30년? 네, 거기서부터. 와, 그럼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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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옛날에. 변한 게 없네요? 어떤 게 얘기도. 옛날에 여기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가 빠져나오고 여기. 아, 전신주가 없구나. 여기, 저기. 방정환 선생 그게 없었는데. 여기 전신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신주가 없네요? 네, 이쪽에 없고. 그 옆에 있었고. 그리고 시민 게시판이 여기 있었는데. 게시판이 있었네요. 아, 없네요. 그게 없어졌고. 그 옆에. 이 앞에 소화전 있었는데, 나무 옆에. 와. 신기하다. 그러니까 40년하고 변한 거는 이 가게는 그대로고. 네. 소화전 조 앞에 있었던 거 없어지고. 전신주가 없어지고. 전신주가 없어지고. 그리고 시민 게시판 없어지고. 네, 시민 게시판도 없어지고. 아, 네.